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겉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겉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 단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보고요 또 안에서도 밖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전에 겉에서만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이는 대로만 보던 그때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영등포에 자유의 집이라고 노숙자 쉼터가 있었습니다 당시 98년도에 IMF가 터지고 강제로 노숙인들을 그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그 노숙자 쉼터인 자유의 집에서 1박 2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늘 여기에 있던 분들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요 같은 그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그 자리에 계신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내가 가진 편견이었구나 어쩌면 이분들도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로 가볼게요 저희 집에는요 6학년짜리 사춘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인데 사춘기가 시작돼가지고 요즘에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호르몬이 역사하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호르몬이 역사하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제 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겉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나요? 겉에서 볼 때는 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저희가 아이들이 온유인데 아, 이 온유도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호르몬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행동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일 수 있겠구나 아, 이 아들도 참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바라보고 그리고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눈 감고도 아는 내용입니다 가름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될 때에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봅니다 겉에서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했을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본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53절 그 앞부분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 53절 앞에 보면 대괄호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나요? 대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각각 이렇게 나가면서 앞에 대괄호가 하나 있고요 우리 8장 11절 끝에를 보세요 8장 11절 끝에 보면 뭐뭐 하시니라 이렇게 맞추면서 또 대괄호가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호가 나오면 이게 뭘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은혜롭다? 물론 좋은 건데 이게 왜 이런 부호가 여기에서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대괄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약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사본들 성경에 사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본은 없고 사본들만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본들 중에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본들에는 이 8장 1절부터 11절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괄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중요한 사본에는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여기에 분명히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음행한 사건 이 가늠한 여인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건의 단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아민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죄악된 본성은 이 빛으로 와! 이렇게 환한 빛이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나만 알고 있는 감춰진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이 다 드러나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평생을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니까 빛으로 뛰는 게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내가 가진 내가 숨겨놓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둠으로 내달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십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말씀이 성전 가득히 그렇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빛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역사가 그것을 대항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고발할 조건,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판을 통해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노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당시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면 이 시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여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늘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인구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실 누가 이 자리에 잡혀와야 되는 겁니까? 그 남자가 그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면서 이 일을 저지른 남자가 그 자리에 잡혀와야 되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연약한 여인 당시 시대 속에서 아주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이 잡혀와서 지금 사람들 앞에 지금 재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빠트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리고 그 함정에 나갈 수 없는, 출구 없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출구 없는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도록 지금 예수님께 그 함정을 파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고 저것을 선택해도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을 당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평소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정서형 이렇게 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이렇게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닥에 뭔가를 쓰셨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돌을 들어서 언제라도 이 여인을 죽으려고 그렇게 분노로 달려오던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는지 아니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에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어른부터 어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요 뒤로 물러가서 집으로 간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이여령 교수님 아시죠? 이여령 교수님은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참 양심적이었다 만일 예수님이 2000년 후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면 가장 죄 많은 자가 가장 큰 돌을 들어 쳤을 것이다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꼬집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죄가 있으면서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을 보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여인의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졌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오늘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빛대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영적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작은 죄, 큰 죄, 숨겨놓은 죄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CT 촬영이나 어떤 MRI 촬영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아,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은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그 저 앞에 지금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한 여인의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끌려온 그 여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잠시 잠깐의 쾌락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온 이 절망적인 고통 사람들의 손에 끌려와서 그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여인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마지막이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여인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아, 이제 살 수도 있겠다 이제는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고요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일대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시는데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조금 전까지 돌을 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이 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 날들 내가 지어왔던 그 모든 죄의 기록들 그것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하나하나 그것이 자기에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니까 내 안에 숨겨놨던 모든 죄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주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숨고 싶은데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참된 빛이 찾아오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여인에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가 보이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죄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살려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가서 다시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삼대로 살지 마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진짜 회개의 눈물이 이 여인에게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지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괜찮아 다시는 죄 짓지 마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그동안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던 그 눈물이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끝까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신 이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이 여인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내 안에 가득하게 사로잡았던 나를 붙잡았던 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것이 너무 싫어지고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를 치료할 때에 나를 위해서 몸을 일으켜주신 예수님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내게 몸을 숙여주셨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던 그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이 기억나서 아마도 평생을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자를 만드는 것은 독서나 사색, 이해가 아니라 삶과 죽음, 심지어 정제받는 경험과 같은 것들이다 신학자가 되는 것은 책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맞나 아니냐 그것을 연구하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정제받는 그 자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이 여인이 섰던 그 자리에 설 때만 비로소 신학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마틴 루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에 맞는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 죄사함, 내가 받은 이 용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는 그 자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수치, 내가 가진 죄 참 깊지만 그 은혜가 더 깊습니다 내가 가진 수치보다 주님 은혜가 더 깊습니다 내가 가진 그 수많은 죄들보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깊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 손에 돌을 들던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다시 어둠 가운데로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껴서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그 손에 돌이 들려있고 다시 그 손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돌로 지금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다시 죄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나의 모든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 많은 삶인지를 보게 될 때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토요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빛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서있던 그 자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내면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고되고 또 주의 종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취드네 이 전쟁과 기금과 빛밤 빨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니는 은혜의 해니 시원에서 구원 이만에 여행을 비하자 누군가가 인정에 진한 리액션